주식 시장도 그렇고 시장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투자를 넘어서 선물이라든지 소위 잡코인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3배짜리 ETF, ETN들 고위험 종목에 야수의 심장을 갖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그 중에서 전쟁통에도 일확천금을 노렸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우리는 투기의 민족, 투기의 민족이라는 책도 쓰셨었잖아요. 그 책에는 또 없었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였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던지고 불러방처럼 불에 뛰어들어서 망한 사람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더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전쟁통에도 큰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 또 큰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전쟁이라는 것이 참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유배반적으로 느끼는 게 전쟁이 벌어지면 세상이 크게 변해요. 이를테면 경제규모도 갑자기 굉장히 확실하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평소라면 빛을 못 받았을 그런 사람들도 시대의 영웅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전쟁이라는 게 한 그 지역에서는 큰 비극인데 그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주변 나라는 커다란 호경기가 됩니다. 막 군수글자 팔아서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거나 다치기 때문에 굉장히 저로서는 복잡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본다면 특히 근대 역사에서 본다면 1894년에 청일전쟁 그리고 1904년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웠던 러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두 전쟁에는 거의 1년을 다 안 거내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경기를 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선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그 강대국들의 당시 당시 강대국들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피해를 줬고 우리가 그 전쟁터가 돼버리기도 해서 슬픈 역사가 있는데 또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뭔가 투자를 통해서 또 큰 돈을 벌려 했었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전쟁 특수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어요? 울산 출신의 기업가로 이종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분인데 굉장히 많이 도전을 했어요. 거의 한 10몇 번씩 도전하고 망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그랬던 분인데 오뚜기네요. 1905년에 미역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입니다. 미역이요? 식품으로 팔려고요? 갑자기 미역? 그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미역을 사들인 거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조사해 봤더니 그 미역에 많이 들어있던 게 아이오딘입니다. 아이오딘? 아이오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상처났을 때 바르는 빨간 약 옥도 전기, 요오드 팅크의 재료였거든요. 당시 러일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니까 그 약의 재료를 쓰려고 일본 사람들이 미역을 비싸게 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미역을 마구마구 사들였죠. 4, 5월에. 그래서 창고에 꽉 차도록 미역을 사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역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7월에 갑자기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이거 웃어야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좀 많이 울어도 됩니다. 잠시만요. 1905년에 미역을 엄청나게 사들였고 러일 전쟁이 1904년에 터졌고 1년 만에 끝났다고 했으니요. 아니요. 그 전에 좀 시작했죠. 작년에 시작해서는 전쟁이었고 그게 1905년에 이분이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7월에 이제 획기적으로 전쟁을 이겨서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일본이 이겨서 전쟁이 끝났는데 그러면 이 기업가 이종만 씨가 사들였던 미역들 거기에 투자했던 돈은 그러면 어떻게? 악성 재고가 돼서 이제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아무도 미역을 안 사게 됐습니다. 너무 많았던 거죠? 그걸 그냥 먹는 정도로만 다시?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한 원래 사들인 가격의 30%만 받고 헐값에 팔아넘겨서 굉장히 크게 손해를 받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소독약의 주 원료가 미역에 들어있었다. 이것도 저도 처음 알았네요. 아이오딘.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드라고 했는데 요즘은 아이오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또 일본 사람들이 사들이는 모습을 보고 관찰을 해서 거기에 또 투자할 생각을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지사제 있지 않습니까? 설사를 먹게 하는 약. 이것도 전쟁 가운데서 발견이 된 거라고요. 이건 먼저 일본 쪽에서 시작한 겁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싸우면서 물갈이라고 하죠. 물이 다르니까 설사를 하다가 많이 죽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게 그게 요즘 우리가 하는 정로환인데 이 정자가 지금 한자를 바를 정자로 쓰는데 워낙은 정벌하다 정자를 써서 정벌? 네. 로우는 러시아 로자입니다.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한 약. 네. 그렇게 만들어서 백성들의 군사들을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괜찮아져서 그래서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 약의 재료가 크레오소호트라고 해서 너도밥 나무를 태워서 만든 일종의 소독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크레오소호트가 너무 많이 남아버린 거예요. 재고로. 이것도 러일전쟁 1년 만에 끝나서 거의 미역이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크레오소호트를 정로환이 한 약으로 만들어서 이제 민간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병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민간인들을 위해서 약으로 팔게 됐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생긴 셈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신문 그 당시 신문 광고에 보면 정로환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나와요. 당시 이제 배탈 나도 약이 없었을 텐데. 배탈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약의 병에서 낳는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 장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로환을 먹으면 그 각기병이 낫는다고 믿어서 병사들을 마구 먹여서 병사들이 병은 안 낫고 죽은 일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였던 거죠? 잘못된 신념이었죠. 신념. 네. 이쪽은 잘못된 신념입니다. 왜냐하면 각기병은 비타민 B를 먹어야 잡곡밥을 먹어야지 낫는 병이었거든요. 그게 뭐 각기병이 하체에 힘이 빠지고 뭐 이렇게 하체에 컨트롤이 안 되고 이런 병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미역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아까 크레오소트? 그게 무슨 나무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도밤나무를 태워서 만든 그런 건데. 지금도 그걸 써서 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템도 나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먼저 이제 그리고 또 하는 것으로 전쟁을 특수를 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수릉참봉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승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승일이라는 사람. 상인입니다. 조선상인인데요. 이 사람은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소가죽을 전국에서 2만 장을 사들입니다. 소가죽 2만 장이면 당시 굉장히 많았던 규모 아닙니까? 왜냐하면 러일 전쟁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당시 러시아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유럽의 국가였고 제국 열강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아시아의 되게 찌끄러기 같은 나라로 여겨져서 당시 러시아와 일본이 싸울 때 거의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일본이 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이겼죠. 그런데 크게 이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의 입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보통 배상금을 지불하죠. 그런데 러시아가 배상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도 좋은 땅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사할린, 춥고 별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땅을 선심 베푸듯이 떼어주고 이걸로 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붕괴했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 싸우는데 얻은 게 겨우 이거냐 하고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네. 심지어 폭동까지도 일어났어요. 일본에서요? 네. 폭동을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싸우자라는 여론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러일 전쟁에서 이겼는데 우리가 전쟁 배상금도 별로 못 받고 땅도 이상한 땅 받고 한 번 더 전쟁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본에서 주장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이승일 씨는 다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소가죽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들인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합성 피역이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의 군화나 그다음에 배낭 같은 거 그런 것도 전부 순수한 소가죽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일이라는 사람은 이게 러일 전쟁이 한 번 더 터질 거다. 그걸 예측을 하고 소가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예요. 2만 장이나.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비등할 것 같았지만 혹시 세계사 보셨으면 아실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완전히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죽 2만 장은 어떻게 되세요? 그게 이제 혹시 가죽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은 그래도 이제 보존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소가죽은 결국 단백질이에요. 그냥 내버려 쌓아두면 썩습니다. 곰팡이 생기고. 저도 얼마 전에 그 베란다에 놨던 가죽 가방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승일도 계속 전쟁을 기다리면서 그 용산 그 당시에 용산이 전부 모래가였거든요. 하인들을 시켜서 소가죽을 가져와서 엎어놨다 덮어놨다 하면서 계속 말리면서 버텼는데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완전히 악성 제거가 돼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손이 가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게다가 아무리 그래도 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한 2만 장이나 되는 소가죽을 조선 내에 쓸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갑자기 사람들이 다 가죽으로 생긴 군화처럼 이런 걸 싣고 다닐 리도 없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썩어가는 소가죽을 2만 장을 싣고 중국에 가져가서 엄청나게 헐값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워낙 5만 원을 주고 샀는데 팔 때는 5천 원도 못 받았다고 해요. 전체 가격이? 2만 장이.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그거라도 건지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측이 또 틀렸다. 배팅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거 당시 엄청난 큰 금액을 투자한 거잖아요. 쫄딱 망해버립니까? 아니면 또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말한 이종만 씨와 이승일 씨는 다 나중에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종만 씨는 나중에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에는 금광을 찾아 냅니다. 아까 그분이 미역? 울산 지역 출신, 미역 하셨던 분. 미역 사셨던 분인데 금광을 찾아내서 그걸 또 이제 일본 회사에 팔아서 큰 돈을 번 다음에 그 번 돈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해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네, 이종만 씨입니다. 뭘 해도 될 뿐이였네요. 그리고 또 이승일 씨는 이분한테 또 이제 감화를 준 분이 나타나요. 한 분이 나타나서 아무리 당신이 돈만이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면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할까? 그 말에 감화가 됩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시고요. 이승일 씨는 이때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승훈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학교를 세우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오산학교. 바로 그 김소월 선생님이나 아니면 백인재 선생님이 배출된 바로 그 유명한 학교입니다. 지금도 오산 중학교, 오산 고등학교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이십니다. 나중에 그 33인 민족대표로까지도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가족에 크게 베팅을 했다가 쫄딱 말아먹은 어떻게 보면 간만 큰 사업가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사업으로도 성공을 했고. 워낙 부자였어요. 이분이 정말 맨 처음에 유기상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곡물을 팔려서 손해오도 받다가 돈도 벌었다가 했다가 소가족이 크게 손해로 받지만 남은 재산으로 이제 학교를 세운 거죠.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으로 이름을 올리셨고 멋있네요. 사업의 굴곡은 있었습니다만. 또 이제 전쟁이라고 하면 지금 중동지역 정세가 좀 어지러운 그런 걸 봐도 환율이며 국제유가며 또 그것 때문에 국내 물가 엄청나게 널뛰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비슷했을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봉천표라는 걸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봉천표? 네. 봉천표라는 것을 사실 이제 거의 사람들이 잊고 있는 건데요. 청나라가 망한 뒤에 그 동북지역에서 여러 전 중국지역에서 군벌들이라고 해서 일어났는데 동북지역에 있는 특별한 군벌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장잡님, 장쩌린이라고 하고 아들은 장취량, 장학량이라고 하는 그 동북 봉천군벌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거의 지방의 군벌로 있으면서 거의 지방 전부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화폐를 만들어요. 지방정부를 세워서 화폐까지 만들어요? 이걸 봉천표라고 하는데 생긴 거 보면 우리가 쓰는 보통 지폐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봉천군벌이 만들었고 여기 지역에서 쓰이는 통영대는 화폐였죠. 1920년대에? 네. 1920년대. 또 이제 중국 군벌들이 한바탕 싸움을 벌인 게 직봉전쟁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1차와 2차가 이제 1922년, 1924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이 봉천군벌이 크게 이기면서 이 봉천표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중국, 중국의 군벌들의 싸움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제 이거 저거 저거 돈 되겠네 이렇게 또 뛰어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봉천이 워낙 조선하고 가깝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또 여기에 조선 사람만 뛰어든 것도 아닙니다. 일본 상인들도 다 뛰어듭니다. 그쪽 지역에 새로운 군벌이 지금 뭔가 기세등등하게 사실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화폐를 만들었다. 저거 나중에 돈 된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나중에 진짜 중국을 통일하거나 하면 이 봉천표의가 진짜 중국의 화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이제 1920년대 비트코인 되는 거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평안북도, 신의주, 안동까지 해가지고 거기 상시에 있던 미두꾼들. 약간 좀 코인 주식 그런 투자하는 투자꾼들이 많이 봉천표를 많이 사들였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격도 많이 뛰었어요? 그 봉천표라고 하는 군벌이 만든 화폐가? 1924년에 2차 직봉 전쟁에서 장장님을 이끄는 군벌이 크게 이기게 되자 결과적으로 굉장히 뛰어서 워낙은 한 160원 하는 게 맨 처음에는 130원 정도였는데 이게 260원까지 치셨습니다. 대박났네. 한 달 만에 두 배요? 네. 거의 몇 달 만에인데 제가 결과적으로 전쟁이 이겨서 그런 것이지 제가 이 당시에 심문을 보면 전쟁이 이겼을 때 한 번 싸워서 이기면 올라오고 뛰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그 편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924년 딱 100년 전 얘기네요. 혹시 1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실 분들은 봉천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도 조선신문에도 계속 나와요. 봉천표 앙등, 봉천표 폭락. 계속 그 기사가 나와요. 거의 뭐 그냥 코인 시세처럼. 그 지역의 전투. 그 상황에 따라서 시세가 급변했던 거고. 그러면 끝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끝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봉천표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의 모르죠. 저도 처음 들어봤네요. 왜냐하면 봉천군벌이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 별로 크게 기록도 안 남고. 나중에 그 아버지인 장장님이 바로 그 일본 관동군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1928년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 아들인 장학량이 군벌을 물려받게 되고 아주 짧은 전성기로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또 이제 봉천표가 좀 오르긴 합니다만. 장학량은 아마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옛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장학량이 결국 중국의 장학량인데 그 사람이 이제 중국 국민당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한번 반발을 일으켜서 싸웠다가 결국 연금이 돼서 거의 한 4, 50년 가까이 연금돼서 나중에 103살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처럼 이제 집안에만. 그러니까 장계석하고 싸워서요. 장계석은 나중에 중국 국민당의 당수였고 나중에 대만으로 가게 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봉천군벌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고. 봉천표라고는 화폐도. 휴지조각이 됐죠. 또 거기 투자했던 사람들도. 이 봉천표에 휴지조각이 된 것이 타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 당시 봉천에 있던 가게들 한 600에서 700개가 한꺼번에 다 문을 닫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업도 망한 거고. 화폐는 당연히 망했을 때고. 그러니까 잡코인이 상패. 그러니까 잡코인을 발행한 회사 자체가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봉천 그 일대가 완전히 경제가 나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경제가 망했으면 화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또 이게 너무 손해가 크니까 이 봉천표를 인수하려고 하는 세력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그 세력이 좀 살아날 것 같으면 내가 남아있는 봉천표랑 화폐를 또 인수하겠어? 이렇게요? 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1932년에 건국한 만주국입니다. 아. 이거 뭔가 그러니까 정리 매매할 때 상장 폐지에서 정리 매매할 때 내가 싼 값에 저거 사드리겠다. 이런 비슷한 건데 그게 만주국이라고요? 네. 만주국은 바로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 청나라의 황제였던 부위를 괴례로 세워서 만들었던 괴례국가였습니다만 이것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해서 모두가 사회적게 만든 멋진 나라를 만들겠어라고 했었고 만주국에 투자를 많이 권하는 보도도 나오고 만주국 국채도 발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뭔가 청사진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투자도 해주고 그 돈으로 나라 살림도 운영을 할 테니. 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만주국은 망했습니다. 그러면 뭐 역시나 그 화폐, 그 국채를 가졌던 사람들도 이제 다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이야. 이게 재미있는 게 막 미역 나오고 소가죽 나오고 지금 남이 망한 이야기는 좀 재미있긴 해요. 내가 망하면 슬프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게 기상천외한 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정어리. 생선 정어리가 등장을 합니다. 정어리가 이게 어떻게 돈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 정어리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유럽에는 정어리 이제 통조림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정어리가 꽤 많이 잡혀서 조선 사람들이 정어리를 반찬으로 많이 해 먹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이거 가격이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것보다 근대 들어와서는 중에 정어리가 그렇게 많이 각광을 못 받았던 게 굉장히 기름이 많은 생선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근대되면 이 기름을 짜내서 고흡력으로 쓸 수 있다는 데 차단하게 됩니다. 정어리를 뜨거운 열에 쪄서 쫙 짜내면 기름이 나오고 그럼 남은 찌꺼기는 박이라고 해서 이걸 비료로 쓰고 정어리 기름은 탄째로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네. 이 온유는 이제 그 바셀린 만드는 데 쓰고 비누 만드는 데 쓰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정제해서 글리센으로 만들면 다이나마이트 만드는 재료를 쓸 수 있습니다. 이야 정어리 기름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네요. 바셀린부터 다이나마이트까지. 그러니까 정어리 기름으로 만든 비누를 저는 안 써봤는데 잘 닿긴데요. 그런데 생선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러겠죠. 비린내가 좀 나는. 최근에 그런 없애는 기술이 좀 있겠습니다만 쿠로우면 정어리가 당신이 이제 먹는 거 통조림 뿐만 아니라 어떤 기름 용도로도 쓰인다. 역시나 또 여기 사람들이 이제 막 투자하려고 했겠네요. 그러니까 정어리를 먹는 것보다도 기름이 훨씬 더 돈이 된다는 걸 하자 정말 사람들이 무시무시하게 몰렸는데 또 그 당치가 참 이상할 정도로 정어리가 굉장히 풍년이 듭니다. 그게 1930년대. 갑자기 정어리들이 2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정어리들이 마구 동해에 몰려와서 사람들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새로운 섬이 생겨서 뭔가 하고 내려가 봤더니 정어리 떼였던 적도 있고 정어리들이 그냥 고기로 안 잡는데 모리톱으로 그냥 떼가 밀려와서 아낙네들이 삼태기로 정어리를 쓸어 담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네. 어마어마하게 풍화가 듭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주어 담았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래서 당시 정어리를 잡았던 원산 그리고 청진이 정어리 판이 되었고 여기에서 정어리 기름을 짜내는 공장들이 엄청나게 들어서게 됩니다. 공장까지. 그런데 여기에 지식인들도 많이 뛰어들었다고요? 네. 유명한 소설가 주인 김기진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화가 김복진 씨의 동생인데 일본 유학까지도 했었는데 이분은 계속 글을 쓰면서 신문사도 운영하고 하다가도 이제 일확천금에 대한 꿈을 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정어리 기름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서 원산에만도 정어리 기름 공장이 400여 곳이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정어리 잡을 수 있는 강원도에도 정어리 기름 공장이 세워졌는데 김기진 씨는 중호위보 같은 걸 만들고 그러다가 이 사람의 처가가 저쪽 함경도였거든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어업으로 돈을 벌었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은 안 되고 처남을 꼬셔가지고 돈을 모아다가. 투자 좀 하자.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전부 각출해가지고 꽤 사업이 크게 됐어요. 정어리 기름 짜내는 공장을. 공장 3곳에 그 직원도 한 100명 넘고 배도 한 20척 해가지고 그 정어리 기름 짜는 사업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늘 그렇지만 정어리 기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면 가격이 폭락을 해요. 아 공급이 또 많아지니까. 네 공급이 많이 포괴가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게다가 또 이 당시 일본 국정이 수상이 교체가 되거든요. 긴축 재정으로 또 바뀌게 되고 또 그리고 갑자기 1929년대서부터 갑자기 또 정어리가 또 안 잡히게 됩니다. 정어리가 많아도 짜는 기회가 부족해서 망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정어리가 안 잡혀서 망할 때도 있는데 이 김기진 씨 같은 경우에는 정어리 기름 가격이 너무 갑자기 내려서 그래서 1929년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1930년에 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재료의 시세 변동이라는 변수 이건 또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니까요. 조금 전에 박민호 님이 정어리 기름으로 일본 제국이 전쟁에 썼었죠. 심지어 전함에도 쓸 정도였다고 합니다. 와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본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 군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어리 기름도 쓰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1941년에 벌이는데 그런데 가장 큰 전쟁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석유죠. 그런데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특히 미국과 싸우게 되면서 그 석유의 수임료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유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실제로 이 정어리 기름 짜는 공장을 만들 때도 그 당시 뛰어들었던 유명한 기업이 바로 일본 미쓰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시 보도에 보면 개미들이 정어리 기름 짜려고 몰려드니까 일본 정부에서 제안을 걸면서 미쓰이나 아니면 제한 일본인들에게 우선권을 몰아줘서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진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도 정어리 기름 짜서 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일본 기업부터 돈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또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이 그 기름을 군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같은 일본 회사가 더 편했던 것도 있죠. 잠깐만요. 그러면 그 정어리 기름을 짜내가지고 탱크에다 주유하고 전투기에다가 주유하고 군함에다 주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분명히 미친 기업입니다만 그 당시 일본 군부는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벌인 것 자체가 제정시는 아니겠죠?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미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전쟁도 아니었거니와 게다가 석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940년대가 되면 갑자기 정어리들이 동해에서 전부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정어리를 갑자기 씨가 말라버립니다. 아니 아까 그 30년대만 하더라도 정어리가 거의 섬을 이룰 정도로 몰려오고 40년대 되니까 사라지고. 네.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당시 온유를 자르고 정어리 기름을 자르던 회사들이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도. 그리고 가장 크게 망한 건 역시 일본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정어리가 일본을 망친 물고기 일망치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망국어라고. 왜 정어리 탓을 해. 전쟁은 자기네가 버려놓고. 사실 태평양 전지 말기에 일본은 워낙 일본 제국은 제정신인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진지하게 정어리 기름을 써서 전쟁을 할 수 있을 리도 없었고요. 그런데 정어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온갖 곳에서 기름을 다 짜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정어리는. 일단 전쟁은 버려놨고 물자는 필요하고 원유 수입은 또 막혀 있고 어디선가 기름을 짜내자. 정어리를 발견을 했는데 정어리가 일본을 도와줄 일 없고. 그래서 정어리들이 사라졌고. 또 어디서 짜내려고 한 거예요? 또 유명한 게 혹시 그림 그릴 때 쓰는 테레빈조라고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유화 쓸 때 하는 건데 이게 한자로 쓰면 송근유. 소나무의 뿌리에서 짜낸 기름입니다. 소나무 뿌리에서도 기름이 나와요? 네. 이게 그 소나무. 이게 제조 공정이 좀 특이한데 소나무 뿌리를 캔에서 그걸 잘라서 뜨거운 열기에다가 쪼낸 다음에 그걸 짜내면 여기서 또 기름이 나와요. 이게 테레빈유 그리고 당연히 송근유지요. 그게 유화. 그림을 그릴 때 쓰이는. 워낙은 그렇지만 역시 전쟁에 미친 일본 제국주의는 이걸 써서 비행기를 날리자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소나무 뿌리 저거 짜내면 기름 좀 나온다. 저걸로 뱅크 굴리고 자동차 굴리자. 그게 가능했을까요? 당연히 될 리가 없죠. 실제로 이제 오키나와 쪽에 송근유가 있었는데 나중에 오키나와 쪽을 일본, 미국이 점령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토바일 있었는데 이 송근유를 한번 넣어보고 오토바일을 굴려봤댑니다. 하루 만에 고장났다고 그런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름이라도 다 기름이 똑같은 기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민호님이 정로환 일망치는 역사책에도 안 나온다고. 암만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읽어봐도 이 코너 아니면 절대 몰랐을 거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런 건 어디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신문에 열심히 나와 있어요. 심지어 포스터는 나와 있습니다. 전투기 그려져 있고 송근유를 짜내서 비행기를 날리자. 거의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선전 포스터.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소나무 뿌리에서 어찌됐든 기름이 나온다. 물론 해보니까 안 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조선 사람들이 또 많이 동원됐을 거 아니에요? 이제 돌아가신 옛날 문화부 장관이신 이여령 장관께서 그분이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공부는 안 시키고 낫을 들려줬댑니다. 그럼 낫을 들고 숲에 가서 소나무를 캐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를. 소나무 뿌리를 캐와라. 그건 엄청 땅속 깊이 박혀 있을 텐데 그거를 학생들이 낫 들고 가서. 아동 학대이고 공부시켜야 애들한테 공부는 안 시키고 그런 일로 공추를 시킨 거죠. 일제시대 때. 그래서 지금도 좀 오래된 소나무들 여행하다 보면 소나무 뿌리 근처에 이렇게 막 파인 자국. 이렇게 파인 자국이 있고 시멘트로 땜질한 흔적을 보실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다 송근류를 채취한 흔적들입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사람들 시켜서 소나무 뿌리를 캐와라. 그렇게 해서 소나무 뿌리를 많이 캐게 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 소나무 뿌리를 캤다 뿐이지 소나무 뿌리. 이 송근류를 차려면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제를 해야 될 장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 뿌리 캔거에 비해서 테레베뉴 정제한 양은 그리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기껏 테레베뉴 짜봤자 오토바이 돌려봤자 하루 만에 망가질 정도로 그 순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헛고생했다고 하는 것이 맞겠고요. 헛고생했지만 또 그 가운데서 조선사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 그러니까 소나무 뿌리에서 캐는 오일 가지고 기름 가지고 탱크를 제대로 돌릴 수 있었다고 하면 조선 땅에 남아나는 소나무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들이 많이 죽어서 그래서 식생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그 독립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소나무가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씨가 말랐었어요. 그 뿌리부터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그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는지 또 몰랐네요. 또 하나 아까 가죽도 나왔고 미역도 나왔고 정어리에 소나무 뿌리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1900년대 초반에도 그 주식 열풍이 있었다고요. 사실 그 주식 투자는 이제 굉장히 장대하고 아주 아주 박지근가 넘치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한 번. 특집으로. 특집으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워낙 주식 투자 자체가 16세기 네덜란드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도 한국은행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죠. 조선은행을 만들어서 당시 그 주식의 한 절반 가까이는 이 왕가 그러니까 조선 왕가가 가져가고 또 한 절반 중은 조선 총독부가 가져가고 남은 주식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팔아넘기는데 여기도 차별이 있어요. 조선 땅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주로 가져가고 조선 사람들 한 8명인가한테 한 주씩만 나눠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회사 주식이라고요? 조선은행.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의 주식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주식회사가 하나 둘 등장이죠.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교과서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그런 것도 결국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판매하거든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물론 많이 사지만 조선 사람들도 삽니다. 이거는 이제 해방 전에? 네.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사니까 그 당시 신문을 보면 지금이랑 똑같아요. 상승세가 상승장이 어떻고 하락장이 어떻고 보합이 어떻고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주식회사도 몇 개 없었을 텐데. 그 당시 신문에 보면 옛날에 지금 주식회사가 이렇게 굉장히 큰 한 면이 나오죠. 그 당시에는 주식회사가 한 신문 한 이 정도 칸으로. 몇 개 없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불리기 원했기 때문에 당시 신문에 이제 상담한 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요즘 경기가 불안한데 토지에 투자할까요? 주식에 투자할까요? 그거 한 1930년대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이제 막 상담하기도 하고 그게 신문 콘텐츠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한증권거래소 세워진 게 1956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그런데 그 이전에 해방 전에도. 주식취인소라고 있었습니다. 주식취인소라고 해서. 취인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제시대에 있었으면서도 조선인들 사이에서 또 주식이 거래가 됐다라는 거네요. 그 당시 큰 손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여기에 또 막 크게 또 베팅을 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베팅해서 버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날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당시 그 1940년대 신문 논설에 보면 이제 그 보통 주식이 오르는 데가 또 이제 전쟁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오르다면 주식이 확 오르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1930년대 그 신문 기사를 보면 누르웨라는 나라가 이제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단다. 누르웨? 네. 누르웨라고 했지만 이게 보면 노르웨이죠. 아. 당시에는 노르웨이를 누르웨. 네. 그리고 이 당시에 나온 게 이게 무슨 전쟁이냐면 구라파 전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뭐 유럽 전쟁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게 세계 2차 대전이요. 아. 세계 2차 대전을 구라파 전쟁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주식이 크게 뛰어서 이 당시 신문 사설의 부재가 천냥 만냥꾼들에게는 갈망의 기쁜 비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세계 2차 대전이 터졌는데 조선에서의 주식 가격이 급등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 벌려고 주식에 마구마구 돈을 던져넣었다는 얘기죠. 요즘 같아서는 이제 중동 지역이나 전쟁 터지면 또 이제 물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면서 주식이 또 충격을 받는데 당시에는 올랐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특집을 마련해야겠네요. 해방 전 후에 조선. 그리고 주식 투자. 주식 열풍에 대해서.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3253님이 들을수록 신기할 정도입니다. 스토리 흥미롭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다음 시간 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